로더콜리 테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테리가 처음 원반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테리가 물건 가져오기를 잘 안하는데 과연 원반 가져오기 잘 할지 처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리 간다 테리 물어와 돌먹지 말고 테리 테리 테리야 간다 야 지수아 빨리 와 봤습니다 엄마 날라갔고 자 테리 갔습니다 자 엄마 잘 진짜 가져올까요 물었네요 테리 가져와 테리 테리야 테리 결령 두 달 하고 또 25일 됐네요 이제 3개월 됐는데요 테리 가져와 엄마 가져와 가져와 옳지 물었네요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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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야 테리가 가져와 이 보더콜리들이 망신 안당할 텐데 사실 테리가 원반 프리스비 교육받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처음 한번 엄마를 던져봤습니다 결과는 좀 처참하네요 아직도 원반을 갖고 놀면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테리 엄마 가져와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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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혼자 신나게 놀면서 가져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씨 가져와 훈련이 부족했네요 테리 엄마 가져와 테리 가져와 오늘 하여간 테리의 첫 번째 프리스비 훈련은 망신으로 끝나면서 테리는 원반을 가지고 신나게 씻고 맛보고 있습니다 테리 원반을 가져와야지 결국 주지 않고 원반을 가져가는 테리 오늘 보더콜리 테리의 원반 훈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리의 보더콜리 테리의 원반 훈련을 하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으로 한번 만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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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야! 테리가 갑자기 각질하고 실망하네요 테리 공! 간다! 저기 간다! 자 공 던졌습니다 하나야! 자 결령 3개월 테리 과연 공을 잘 지었지? 예 물었습니다 테리와 테리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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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테리가 진짜 공 가져오길 훈련 잘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테리가 원반 던지기를 고정하겠습니다 한번 공에 있어서 테리가 원반 한번 원반을 한번 준비할까요? 테리! 간다! 예! 한번 날라갖고 테리 갔습니다 물었네요 자 테리! 이리 와! 물었네요 테리! 아우! 테리 잘했어! 아우! 잘했네! 테리가 테리 원반 던지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테리! 대단하네요 예! 3일만에 테리가 원반 던지기 공 던지기 완벽하게 수행했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네요 케밉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